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매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늘 행복하실 수 있고 용기 얻으실 수 있고 또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그분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뭐 옆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확인받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의외로 내가 설마 했던 사람 혹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제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복체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리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도요 제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숫자가 부여된 카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 오늘은요 카드들의 있는 기운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숫자의 기운도 따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끌리는 카드 나와 잘 맞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카드나 숫자가 눈에 보여요 하실 때는요. 가장 처음에 느낌이 강렬하게 왔던 그 카드부터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도저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헷갈려요 하실 때는요. 우리 급할 거 전혀 없으니까 화면에 잠시 멈추시고요. 카드들의 기운 하나하나 다 느껴보신 다음에 이 카드가 나와 파장이 가장 잘 맞구나. 나와 에너지가 가장 잘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고 헷갈려요 하신다면요. 화면 위로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카드들 위에서 왔다 갔다 천천히 해보시면 어떤 특정한 카드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플리딩 시작할게요. 1번을 뽑아주신 분의 상대방은 상당히 리더십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리도 있고 좀 오래전부터 우리 1번 분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 일단은요. 제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분이 지금 현재 어떤 관계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보고 난 뒤에 섬세한 리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1번부터 아마 이 사람이 다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을 좀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서 보는 거예요 하실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거 확인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터 이 사람이 좀 좋아했던 거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 1번 분도 약간은 조금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그전에는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때를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관계가 뭐 진행이 된다라던가 나를 좋아하는 게 뭐 확실하다라던가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좀 현실적으로 무언가 시작을 하고 또 나에게 다가오고 뭐 또 한 걸음 원래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다가 한 걸음씩 천천히지만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솟아나고 있어요. 샘솟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두 분 다 아마 성향이 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마음은 나누고 있고 마음은 두 분 다 시작이 되신 것은 보이는데 막 빨리빨리 간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빠른 느낌이 드시긴 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분께서는 많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이 답답했다. 이런 것들로 보이거든요. 두 분 관계는. 근데 지금 마음이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제가 추가 카드 빠르게 뽑고요. 본격적인 빌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도 뭔가 된 것 같은데 답답하죠. 두 분이요. 계속 같은 카드가 세상이나 떴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오래됐거나 아니면 예전에 좀 잘 됐다가 지금 멈춰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되는 모습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고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좀 빨리 알아챘으면 해서 제가 오늘 같은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신의 위치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리더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은 또 잘 챙기거든요. 자기 사람들은 잘 챙기는데 문제는 고집이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지적인 그런 사람이시거든요.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자기만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 결정을 하면 중간에 좀 변수를 두거나 바꾸는 거 없이 끝까지 좀 밀고 나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조금 차가운 사람이다.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1번분도 그래서 조금 많이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력이 좀 부족하신 분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겉모습과는 달리 네 사람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사람이세요. 그리고 성격이 조금 급하세요. 잘 안 움직이는 원래 이 사람은 틀에서 벗어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변수 두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성격이 급하신 분인데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급하게 가면 급하게 마시는 물은 체한다라고 하지만 급하게 뭔가를 하려면 디테일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빨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정돈이 탁탁탁 아귀가 탁탁 맞아 떨어져 가면서 그런 일처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눈치를 보는 눈치를 살피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시는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조금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그리 저 사람은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서 부러질 것 같아 약간 이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지만요.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외의 면이죠. 네 사람에게는 그 순수한 면 그대로 보여주실 것 같아요. 약간은 영화 속의 주인공 만화 속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죠. 겉으로는 남들에겐 차갑지만 네 사람에게는 따뜻하겠지 순수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래전부터 우리 1번 분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한순간의 귀여운 감정들은 아니고요. 우리 1번 분이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같은 팀원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 딱 잘라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우리 조별 과제로 치면 이 사람 조별 조언 하나가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름 넣어주고 자기가 발표까지 다 하면서 앱을 맞게 해준 다음에 너 왜 그런 식으로 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책임감이 강하신 사람이고 트러블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데 괜히 안 좋은 것만 찾을 것 같고 부정적인 면들만 좀 찾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려는 분이고요. 내가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게 또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내가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빛이 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고요. 순수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겉으로 보기엔 좀 딱딱해 보이고 이렇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희망적인 그런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알면 알수록 되게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세요. 그리고 겉모습이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회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낯설어서 그렇고 그리고 공과 사는 굉장히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있으셔서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 타입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을 오랫동안 좋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나 언제 왜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요. 우리 가족분들이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한번 꽂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어떤 꽂힌 장면이 있어요. 우리 1번 분께서 굉장히 맹렬하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열중하는 모습에 아마 아마 이분께서는 그 모습에 조금 반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의리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1번 분도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사람?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 감정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고 커져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감정은 작은 것들이 아니야.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아온 감정이야. 라고 상대가 어필하는 듯한 카드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1번 분은 지금 새로 막 이 사람이랑 몽글몽글하게 피어나는 감정이라면 그러지 말고 나 이렇게 너 오래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좀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를 어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 사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움직이게 되게 힘들어요. 결심을 하면 빨리빨리 움직이지만 왜냐하면 괜히 움직였다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자리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까봐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날 수 있을까 더 많이 풍족하게 여유롭게 서로가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실 거고 고민 많이 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또 쌓아가실 것들이 보여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감정들 그리고 자기 그리고 원하는 그런 것들 과정들을 쌓아가시면서 우리 1번 분을 지켜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시네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투른 옛날에 왜 가부장적의 그런 아버지상, 어머니상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정말 자기 발에 뭐 피나는지도 모르고 애 얻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도 베리슨 카드 나왔어요. 이제 금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 이거 전제적권이 붙어요. 어떻게 할 때 금방 곧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표현할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이 곧 금방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 얘기만 하신다면 상대는 오랫동안 키워온 감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라 하기보다는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정확하게 좀 표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대가요 한 땀 한 땀 깨어온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거라서 정말 화려하고 풍부하게 만나실 수 있으니깐요. 우리 가족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분들 늘 행복하시고요. 1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가족분들은 가족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바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연애할 때 너무 바쁘면 또 힘든데 우리 2번 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제 주제가 이 사람이 당신이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주제잖아요.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기 전에 두 분이 지금 현재 어떤 사이인지를 알아야 더 섬세한 리딩이 될 거고 아 내가 이런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사이인가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조금 좋았던 사이예요. 그치요? 예전에 좀 썸을 탔다던가 만났다던가 아니면 그 과거부터 좀 이어져 온 그런 인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보면 과거부터 약간 두 분 다라기보다 상대방이 특히나 우리 가족분들을 예전부터 좀 많이 욕망하고 가지고 싶었고 시작하는 그런 시작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 했다가 이제 뭐 다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갖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의 성격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내가 행동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 행동부터 움직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분에게 근데요 이런 경우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의 경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째는 이미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2번분이 갖고 싶은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공평하고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장벽이 있다라던가 우리 흔히들 CC나 뭐 사내 연애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표현을 못하는 못하고 있는 사이라던가 약간 아니면 비밀 연애를 하고 비밀 연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리딩을 할 때는요 리딩을 할 때는 사실은 좀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런 관계인 것은 좀 배제를 하고 서로 표현을 못하는 분들을 주된 걸로 좀 리딩을 할게요. 사실은 다 리딩은 다 비슷하게 흘러갈 텐데 제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2번 분도요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요 약간의 밀당도 있고요. 그리고 속에 있는 건 다 표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막 그런 관계로 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면서 저는 사실 답답해서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조금 잘 못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관계 서로 마음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관계 답답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조심스럽고 빈빈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추가 카드를 뽑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람 성격상 이 사람도 먼저 얘기를 못해요. 조심스러운 관계도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뭔가 다가가기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이 당신이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 공부라던가 뭐 학업이라던가 아니면 일적으로 라던가 뭐 사업적으로 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아니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 새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바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집중하고요. 열중하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연애를 생각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바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그 욕구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몰두하는 바쁘게 스스로가 좀 바쁘게 내가 나를 굴리는 타입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어요. 일적으로 대외적으로 는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되게 공평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랑 나랑 친한 친구랑 정말 친한 친구랑 그리고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친구가 싸웠어.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딱 제3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친한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나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나는 친한 친구 편을 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면 근데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반대편 친구는 내가 싫어하는 친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되게 공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친한 친구인 너가 잘못을 했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사과를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차별받고 불이익 받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못 참는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나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세요. 그리고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사롭게 연애에 뭐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연애에 막 많이 미련 두고 이런 타입도 아니세요. 사실은 원래 타입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래서 저 사람 되게 일만 하고 좀 되게 바르고 울고 든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애적으로 봤을 때도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멈춰있고 스스로가 발에 묶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는 연애할 때가 아니야. 나는 멀리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나의 행복한 세상을 그렇게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내가 편안해지면 그때 연애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연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막 이런 모습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타인들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나를 욕할까 봐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이런 사회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잣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잣대에서 저 사람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말이 달라지네. 약간 이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나 지금 연애 안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데 연애를 하게 되면 자기가 선언한 게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기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참을 수 있어요. 되게 현명한 사람인 건 맞아요. 이 카드 되게 똑똑하고 현명한 카드 거든요. 이렇게 너 스스로 저 사람 봐. 혼자 자기가 자기가 발 묶고 거꾸로 매달려 있어. 주위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금 경호망동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발음 믿고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을지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다 끝나면 스스로 발을 풀고 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세요. 외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외모로 보면요. 사실은 외모가 엄청 잘랐어요.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직한 느낌 단단한 느낌 그런 느낌 드시는 분이실 거예요. 근데요. 이분은요. 사실은 겉으로만 바른 사람인 척하고 내가 겉으로만 준법 정신 투철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 아니고 나 겉으로만 공평해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실제로도 그래요. 내면에서도 딱 정확하게 좀 따질 것 따지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정말 안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안정적으로 좋아하는 절대 미련을 가지면서 잡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세요. 이분이요. 이분도 감정표현을 좀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틀 안에서 딱 자기 자리를 제대로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표현을 잘 못하시고요. 대신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있는 그대로 편안한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연애하시는 분이세요. 연애할 때도요. 막 스펙터클하게 기복이 막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연애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편안하고 잔잔한 연애 오래가는 연애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이성을 만나게 되면 되게 오래 만나실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만나고 이 사람 만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만나시는 분이고 만날 때도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되게 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사랑을 다 표현을 못하셔서 그렇지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무언가 내 것을 좀 빼앗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이런 사람의 것들을 좀 숨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욕심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 악가림 잘 하시는 분이고요. 내면이 튼튼하고 단단하고 좀 안정적인 분이세요. 이 분이 우리 가족분들을 좋아했던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살펴봤더니 자기랑 좀 반대라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쉽게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하고 딱 이성적으로 딱딱 움직여야 되고 자기만의 잣대가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 가족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감성이 감성이 가는 대로 길이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지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고 자기는요.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던가 틀 안에서 갇혀 사는 사람인데 우리 이번 분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번 분은 저 사람은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던가 규범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구나 그냥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뭐 굳이 법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도 왜? 나는 나는 괜찮은데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유쾌한 모습들에 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많이 눈치 보고 내가 이거 틀은 꼭 지켜내야 되고 이런 모습들만 하는데 되게 저거 멋있다 저렇게 하는 거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분께서는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연애 쉽게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못 하셨지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자존감과 우리 이번 분이 생각하는 자존감이 좀 다르 다른 것을 느껴서 거기에 흥미를 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꼿꼿하고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이번 분은 없으면 뭐 어때 이대로도 재밌지 막 하하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좀 달랐다. 얘기 다른 모습에서 끌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표현할 생각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지금 두 분 관계가 제대로 표현도 잘 못하고 그냥 조금 약간 참고 있고 숨기고 있잖아요. 마음들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런 자기 모습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을 표현을 좀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만간 한 세 달 안에는 아무래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너도 나 좋아하지 서로 마음을 확인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변 환경들이 그리 썩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 주변의 문제점들 뭐 다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표현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마음대로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보래요. 여기서는 얘기 안 하잖아. 그치? 속에 있는 거 내가 제일 현명한 카드인데 이 카드가 토라를 갖고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잖아요. 사연을 가지고 꾹 꾹 참고 눌러남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마음대로 마음으로 진짜 눈을 마주치고 한번 진솔한 대화를 해보신다면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번 분 이 사람이 누군지 감이 오신다면 마음대로 마음으로 한번 대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분들 행복하시고요. 2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정재범은 바빠요. 근데 진짜 노력파네요. 이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거 오늘 주제가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주제인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을 좋아할까 이런 기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나 좋아하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분 어떤 관계인지 좀 살펴봤더니 이미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이미 잘 되고 있는 사이세요. 사실은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이 리딩을 본 이유가 확인받고 싶어서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조금 상대가 밀어냈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밀어냈다라던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선을 그었고요. 밀어내던 모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많이 바쁘기도 하고 정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선을 그어야 겠다. 밀어내야 겠다.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러다가 밀어내다가 정들여갖고 졌는지 몰라도 지금 두 분 관계는 되게 예쁜 마음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죠. 너랑 나 마음 하나잖아. 우리 연인이지 뭐 할 정도로 두 분이 마음을 다 확인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사람인데 만약에 사귀는 사이 아니어도 둘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100% 쟤네는 사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관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 가족분들 왜 그러실까 하고 살펴보면 일단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오늘도 추가 카드 빠르게 한번 뽑고 바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야 3번 푸트 일단은요 이 사람 어떤 사람 인가 하고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원래 이렇게 연애 막 하고 사람 이랑 마음 나누고 이런 것 보다는 혼자가 더 편한 사람 이에요. 이 사람은요 일단은 굉장한 노력파세요. 많이 바쁘고 환경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가 되게 노력하는 사람 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이냐면 뭔가 어떤 행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말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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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타입은 아니세요. 하지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차곡차곡 차곡 쌓아오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알아주게 될 것이고 그거는 뭐 하늘이 알아줘도 알아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말 잘하는 건 사기꾼이야. 노력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내가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세요. 그래서 되게 끈기 있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시고요. 그런 사람이시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본인의 성과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런 보상들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혼자서 즐기는 같이 즐겨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 이 보상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즐기는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요. 왜 혼자서 즐기냐고 하면 뭐 이거는 연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베풀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혼자서 즐기는 타입이냐고 하면 약간 감정 소모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 안정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도 이 사람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고요. 좀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본인 삶에 되게 만족도가 높아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그렇게 돼버리면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내 안정이 좀 흔들리게 될까 봐 그냥 감정 소모 안 하고 편하게 내 마음 편한 게 최고지 하면서 굉장히 즐기고 여유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급해 보이지 않고 여유로워 보일 텐데 일적으로는 아니죠. 일이든 학업이든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요.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여유가 있어도요. 속으로는 진짜 많이 바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친구 왠지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1등 하는 거야. 알고 보면 애들이 안 보일 때 진짜 밤새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쌓은 노력으로 자기의 바탕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사람 내면적으로 보면 상처가 조금 있어요. 이 사람이요. 혼자서 즐기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서 감정 소망이 필요 없지 뭐 이렇게 그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또 누군가를 옆에 두고 같이 했다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할까 봐 그리고 나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섭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버림받거나 배신당해서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냥 혼자 있겠다 그냥 처음부터 혼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겉으로는 여유 있고 느긋해 보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심 굉장히 강하시죠. 내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세요. 그래서 남에게 기대지 않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대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좀 철저한 사람이고 근데 또 좀 관대한 사람이세요. 이성적인 사람이지만요 너무 칼같이 딱딱 자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관대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품고 가면서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왜 나를 좋아해 오늘 주제가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 3번 분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약간은 좀 철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문 앞에 딱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야 들어오지 마 더 들어오면 다쳐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철벽을 치고 밀어내는 모습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경계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 3번 분이 좀 허무셨나 봐요. 계속 왜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것처럼 100번 찍다 보니까 진짜 넘어가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감정의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왔냐면 어디 한번 찍어봐라 내가 절대 넘어가나 보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번 만나볼까 그래도 좀 막상 시작하려는 좀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넘어가서 이제 갖고 싶다 저 사람 시작하고 싶다 일단 내가 움직이고 싶다 내 안에 너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요. 두 분이 지금은 되게 만족스러운 관계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3번 분도 지금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하는 그런 모습이실 텐데 사실은 조만간 조금 힘드실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 때문에 힘들기보다는요. 상대에게 어떤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상대에게 조금 큰일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상대방은 우리 3번 분에게는 많이 표현 안 하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 3번 분은 나중에 영문도 모른 채로 이 사람 다시 손 긋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힘든 일을 겪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이 힘든 일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하지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 없도록 옆에서 이제 조금 같이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또 재정과 커리어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두 분 연애인의 그런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커리어적인 문제가 연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너무 바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좀 아픈 일을 겪으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손을 걸을 때는 분명히 이런 관련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 그 일이 닥친다고 해도요.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 3번 분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선긋는 거래 그 선긋는 거래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우리 가족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열쇠를 풀고 나가서 이 사람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좋은 상태니까 이 사람 마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요. 우리 3번 분 늘 행복하시고요. 3번 풀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풀리딩 시작할게요. 4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4번 분 지금 혹시 짝사랑 중이에요? 오늘 이렇게 리딩에서 나올 리딩은 아닌데 오늘 주제가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리딩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더 섬세한 리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 혹시 짝사랑 중이신 건지 아니면 짝사랑 중이 아니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인색하게 붙는 것들이 있으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자기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우리 4번 분의 눈치를 좀 보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들이 맞지 않아서 이런 핑계들 그리고 지금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핑계들을 어떤 핑계들을 대서라도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요 이런 것보다 상대가 우리 4번 분에게 많이 인색하게 구우는 그런 관계 이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이 사람을 좀 잡고 있으려고 해도 뭔가 좀 되다가 안 돼서 좀 되다가 빨리 끝나버리고 안 돼서 이 사람 그래도 놓지 못하겠어서 어떻게든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관계를 우리 3번 분 상대방이 그리 잘해주는 모습은 아니세요. 그쵸. 잘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실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하 좀 나름 인색하게 굴고 또 쥐고 안 놔주려고 한다. 좀 이상하죠. 나한테 인색하게 굴면서 이 관계를 쥐고 안 틀어지고 놓치는 않으려고 하고 근데 자기는 또 흥흥 거리고 관계가 조금 독특하다. 그쵸. 제가 오늘 본론으로 아직 넘어가기도 전인데 조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추가 카드 오늘은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뽑고요. 나머지 리딩 하도록 할게요. 핵맨이 왜 바로 샀지? 제가 쇼프를 할 때 그랬나 봐요. 아 지금 오늘 주제가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하는 주제여서 우리 사법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너무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그리 원만한 사람은 아니세요.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약간 배타적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힘들면요. 그냥 힘들면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힘들면 힘든 사람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도움의 그 손길을 있다 하더라도 받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남의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겉으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세요. 그리고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도도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리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이 리더인데 근데 그 리더를 사람들이 믿고 따른 것보다는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행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있고요. 조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독불정군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한 번씩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균형을 잘 맞추려고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좀 티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나 정말 도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아.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다 내가 맞으니까 따라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는 그런 사람 짜증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요. 열정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열정적일 거예요. 뭔가 이렇게 꽂히면 확 타오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확 타오르고 그걸 내가 어떻게든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하고 행동부터 하는 타입이라서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열정이 금방 소멸돼요. 막 확 타올랐다가 확 식는 그런 타입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전에 내가 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풀세트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시들해져서 다 그거 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들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랑에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는데 금방 또 꺼져서 심드렁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 보면 열정이 샘솟는 그런 사람인데 그 겉으로 보기에 열정적이라서 열정부자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핍 적인 부분들이 많으신 분이세요. 약간은 마음이 많이 불안감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약간 신경질적으로 나오거나 내 위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 내가 이 분을 조금 더 포장을 하자면 그래도 그래도요 이 사람은 남들에게는 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니까 남들에게는 좋게 보이려고 안정적이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감정에 워낙 기복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금세 좋았다 금세 막 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나 막 하하 오고 떠들고 같이 웃고 그러는데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 뭐야 왜 삐졌지? 근데 나는 이유를 몰라. 약간 그런 그런 기복을 조금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극바극을 치닫죠. 한순간에 좋았다가 한순간에 떨어졌다가 그래서 옆에 있으면 되게 조금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우리 4번 분이 근데 이게 약간 애정의 결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내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딱 쓰잖아요. 우리 용기도요. 어떤 밑에 동그란 용기가 있다면 어느 정도 물을 좀 채워야 얘가 좀 균형을 맞춰서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비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조금 덜 차이 있기 때문에 기복이 조금 있으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쉽게 화도 조금 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리딩이 너무 좀 조심스럽죠. 근데 우리 4번 분이요. 지금 딱 감이 잡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감이 잡히는 분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한 번 됐다가 좀 끝나고 났는데 그 감 잡히는 분께서 우리 4번 분을 자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왜 그런 말이 있어요. 과시는요. 결핍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서 너는 이게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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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우리 4번 분이 자존감이 좀 많이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과 아시는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좀 많이 내려가져 있는 사람 내려가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서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도 내가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이 쳤는데도 우리 4번 분이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지금 더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이요. 지금 왜 당신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은 사실은요. 이 사람이 우리 4번 분이랑 조금 더 잘 될 때 였나? 뭐 잘 될 때? 그때 아니면 두 가지의 경우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만났다가 빨리 정리가 됐던 상황일 수 있고요. 정리가 됐는데 이 사람 연락이 왔던 상황일 수 있어요. 연락이 왔는데 내 연락을 안 받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조금 짜증도 나다가 또 마음이 너무 아프다가 내가 있을 때 잘할 거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어쨌든 빨리 정리된 것은 맞는데 너무 이 사람을 4번 분은 알아갈 기회 없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알고 보니까 4번 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사실은 끝난 뒤에 이 사람 후폭풍이 온 그런 모습이 거든요. 끝난 뒤에 아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 왔던 경우에는 우리 4번 분이 조금 아프 좀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웃긴다. 그쵸? 왜 있을 때 잘했어야 했는데 끝난 뒤에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때 후폭풍이 오는지 참 사랑은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 좀 잘 맞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족분들 제가요 이런 카드도 뜨고 이런 카드도 떠서 오늘은 조심스러운 리딩 인데요. 우리 가족분들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절대 낮아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깨어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내 생각 하나하나 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좀 현명한 결정과 선택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사실은 사실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잡고 있는다고 해도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더 아플 일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 나를 위해서 한번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그리고 5번 분의 상대방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죠. 능력 있어 보이고요. 잘 새겼나 보다. 예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 주제가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주제라서 이 사람과 관계는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어떤 관계인 아 나 이런 관계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이 사람 되게 따뜻하고 뭔가 갖고 싶고 정말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두 분이 아픈 일을 한번 겪으셨던 것 같아요. 이별이라던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픈 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해서 아픈 일을 한 번 가슴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이별의 대표적인 카드가 나왔죠. 한 번 인연이 좀 끊어졌던 것 같아요. 끊어졌다가 지금 다시 만났다라던가 아니면 지금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아픈 일을 한번 겪고 다시 이렇게 만나시는 분이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이러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나 오늘 분명히 이게 누군지 알아맞혀보세요 라는 리딩으로 그런 의미로 리딩을 하는 건데요. 오늘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셔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나 좋아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받고 싶어서 저보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아픔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픔을 겪고 다시 뭔가 다시 인연이 됐다라던가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요. 오늘은요. 시작 전에요. 추가 카드를 먼저 뽑고 본격적인 리딩을 시작할 거예요. 주제에 맞춰서 제가 바로 셔프를 하도록 할게요. 시작할 거예요. 자 같은 것들은 딱 그쵸 계속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계신가 서로가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사실은 한 사람은 좀 져주고 한 사람이 져주면 또 다른 사람이 너가 이렇게 배려해줬구나 하고 내가 또 나도 하나 이렇게 져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것들을 너무 들고 있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주제인데 어떤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되게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이제 표면육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 멋진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사람 참 재주가 많고요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잠재력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리더십도 있고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뭐든지 진짜 뭐든지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나는 다 할 수 있어 약간 어깨가 으쓱으쓱하는 이런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변이 되게 화려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어디거든요 이 사람은 좀 실패를 안 하시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본인이 과신하는 면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조금 술술 풀리는 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인기도 많은 타입이라서 저 사람 바람 든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손에 잡히듯 잡히지 않는 그런 바람 같은 사람의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디 가든지 내가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 했잖아 어디 가든지 이겨내고 뭐든지 내가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자존감도 놓고 승부욕도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내가 이겨야 되고요 내가 이기기 전에는 집에 안 들어가리리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뭐든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또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존감 되게 높은 사람이세요 자존감 되게 높은 사람이고 내가 최고야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지 약간 이런 분들 그런 분이시고요 자기만의 세계가 되게 확고하게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은 왠지 부족해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갖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게 있다 보니까 그 세계 안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 다 갖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갈 필요가 없지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진짜 자기가 다 누리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 사람 되게 대단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면도 사실은 비슷해요 이 사람이야 겉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요 진짜로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 사람은 우쭈쭈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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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그럼 진짜 더 잘하는 사람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좀 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단은 결과보다는 좀 과정을 조금 더 중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좀 티 없는 사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세요 이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긍정적이니까 무조건 무모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따질 땐 딱딱 따지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워낙 자존감이 높고 내가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나는 최고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안 풀리는 것도 아 나니까 나 이거 분명히 풀 수 있을 거야 나 이거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런 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자기에 대한 확신이 크다 보니까 나는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자기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자신감 넘쳐가지고 셀카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과시하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남들이랑 어디 놀러가면 꼭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 사람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틀에 굳이 묶일 필요는 없는 그런 사람이세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속하는 걸 되게 싫어요 이 사람은 내가 해주는 거지 내가 뭐든지 만들어 나가고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가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구속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뭐 연락 특히나 연인들 연락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연락에 크게 막 연연하진 않으세요 알아서 좀 잘하는 타입이라서 그냥 알아서 나 여기 왔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사람 너 어디야?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구속해? 답답해? 그런 식으로 하지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할 순간에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되게 진짜 잘해요 나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아 그래? 너가 나 믿어주니까 내가 앞으로 그러면 너 원하는 것도 채워줄게 약간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또 되게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라서 한 번 선 그어보면 워낙 자유롭고 막 언변도 좋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이해심도 막 넓어서 에이 이런 건 쿨하게 넘어가게 주겠지 했는데 딱 한 번 선 그어버리면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냉정한 면도 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두 분이 이렇게 조금 티격태격 사소한 그런 다툼들도 있었거나 좀 귀싸움이 되게 세세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느끼는 건 어? 나랑 이렇게 귀싸움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근데 너는 나랑 얘기 되네? 그런 데서 조금 흥미를 우리 그런 데서 흥미를 가지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워낙 뭔가 딱 결심이 쓰면 직진하고 앞으로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5번 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분이요 상대방도 그렇고 상대방도 내가 워낙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틀에서 벗어나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타입이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5번 분은 사실은 우리 5번 분도 고집이 있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거 다 맞춰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아팠다가 다시 만났다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서로 지금 발전보다는 매일 체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이 돌아가요 하는 것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서로 좀 조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요 분명히 한 번에 이렇게 잘라내고 한 번에 끝내는 경우는 전혀 없으세요 분명히 사인 주고 신호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받아들고 알아보고 내가 이게 느낌이 쎄하면 쎄한 게 맞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서로가 잘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방법 알고 있어요 그쵸? 나는요 열쇠도 있고요 내가 이제 열쇠를 열고 들어갈 곳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를 수 있을지를 알 수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라는 게 아니라 잘 다뤄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5번 분 이런 분이 우리 5번 분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5번 분 이런 분과 한번 잘 다루셔서 예쁜 만남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